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로 어마어마한 폐륜슨이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. 솔직히 뭐 주장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. 하지만 또 이런 혼미함이 빅재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. 참고로 무편집본입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아니 당신들 손자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그만 저승에 가야지 계속 버티고 있는 남편 쪽 할매랑 할배들 보고 있으면 너무 짜증이 나요. 원제 결혼했으면 조부모와는 보통 연을 끊게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저는요.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저희 친가와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두 돌아가셨는데 저희 남편은 아니에요. 친가 외가 네 분 모두 살아계시죠. 그런데 살아있으면 뭐해? 당신들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주 아픈가 봐요. 그래서 손자인 저희 남편이 병원을 자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손주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 이거 너무 신경 쓰이거든요. 남편 혼자 가봐. 아이고 네 아내는 왜 안 왔냐 이러면서 흉보고 욕할 게 불보듯 뻔한데 그렇잖아요?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저는 입장이 또 뭐가 되는 거냐고요? 아니 그 전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결혼하면 조부모하고는 연 끊지 않나요? 다들 그러잖아. 그래도 저는요. 자기 할머니랑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장에 보내줄 의향이 있거든요. 통이 크니까. 근데 저희 남편은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가 봐요. 댓글 1번 헐 아니 이건 또 무슨 신종 정신 질환이냐? 덜덜덜덜 댓글 쓰니 그래도 님보다는 정신 멀쩡합니다. 아니 그리고 님보는 뭐야? 결혼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?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정신병인 거 너도 알고 있죠? 2번 어머나 얘 대댓글 다닌 거 보니까 신박한 또라이였네. 하긴 그래. 이러니까 이런 미친 글을 쓰고 고민도 하고 있는 거겠지? 3번 아 결혼하고 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 만나뵈러 가면서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하면 그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구나. 쓰니 진짜 대박이다. 아니 창피한 걸 하나도 모르고 있네. 4번 물론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. 그래도 경조사 참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.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예요. 혹시 네 엄마 천회고합니까? 뭐야? 2번 와우 도대체 어떤 가정에서 자랐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? 대대 쓴이 글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자랐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. 그리고 그러는 님은 도대체 어떤 가정에서 자랐길래 있던 댓글을 달고 있는 겁니까? 2번 이렇게 댓글 하나하나 다는 걸 보니까 쓴이가 좀 안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보통은 댓글들을 읽으면서 아 다수의 생각이 이렇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깨닫거나 뭔가를 배우는데 쓴이는 지금 본인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조차 모른다는 거죠. 이거 진심이에요.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. 3번 머리에 똥만 찼구만? 이런 사람은 부모가 뭐야? 친구? 아니지 먼 지인의 지인으로도 두기 싫어요. 네 됐으니 그래요. 제가 하는 말에 반박은 못하겠고 똥만 찼다고만 하네요. 할 말이 없죠? 2번 이거는 그냥 반박할 가치가 없는 거야. 뭘 어디서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대책이 안 쓰는 수준이라고 쓰니 아이가 걱정됩니다. 쓰니 같이 자랄까봐 말이죠.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고. 4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하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줄 자산이라도 많다 싶으면 끊어진 연도 다시 이어붙이려고 발악을 한단 말이지? 끌 끌 끌 끌 끌 대댓글 보니까 가전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데 쓰니야 있잖아 보통 못 배운 사람들은 나처럼 지가 배운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늙어.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냐? 대댓쓴이 조부모가 물려줄 자산이 많아도 조부모의 자식들인 부모한테 가겠지 그게 저한테 오겠어요? 아니 물려줄 게 많아도 난 안 가요. 그리고 댓글들 다는 꼬라지 보니까 가전교육 잘 받은 건 저 혼자뿐이고 못 배운 인간들이 여기서 댓글 다는 게 더더욱 확신이 생기는 거 이건 왜 그런 걸까요? 2번 네? 담아 그냥 그러지 말고 숨을 한 5분만 참아주세요. 가능하다면 10분도 좋고요.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거 쓰니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. 5번 불합격 다시 써와 네 됐으니 반박을 못하니까 겨우 다시 써와 이런 말밖에 못하나 보죠? 2번 아니 반박할 가치도 없는 똥글에 뭔 반박이야 6번 그동안 판에서 본 글 중에 제일 신박하게 돌아버린 것 같아. 여러분 이거 본문보다 얘가 달아놓은 대댓글이 더 가관이에요. 대댓글 구경하세요. 네 됐으니 이 댓글도 판에서 본 댓글 중에 제일 신박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. 7번 자기 입으로 교육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자기 부모 욕먹이라는 걸 얘는 알까? 대댓글 쓰니 제가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. 여기 댓글 달아놓은 인간들보다는 제가 더 잘 받은 게 너무나 잘 보이는데요. 뭘 너 포함해서 2번 너 빼고 다른 사람들은 네가 받은 그 가정교육 자체가 개판이라는 걸 다 알아요. 근데 그게 개판이었다라는 걸 오직 쓰니 혼자 너만 모르는 거야. 대댓글 쓰니 원래 그래요. 또라이들 속에 정상인이 섞여 있으면 그 정상인이 이상해 보이는 법이죠.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요. 결혼까지 했는데 조부모를 챙기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가정교육이에요. 8번 뭐야 이런 게 정말로 존재를 한다고? 야 여자 망신 그만 시키고 그냥 이혼해라. 나도 여자지만 너는 그냥 남자한테 개민패야. 민패 대댓글 쓰니 자기 가정 뇌팽기 치고 할미 할미 병원이나 들락날락하는 남편이 저한텐 더 민패라고요. 개민패 대댓글 민패라고? 이혼을 해. 그러면 간단하잖아. 추가 그래도 여기가 결시친이라 여자가 많을 줄 알고 글어올렸는데 밤 시간대라 그런지 댓글에 마마보이랑 할미보이랑 할미보이들이 판을 치는 것 같네요. 근데 말이죠 아쉽게도 저는 당신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. 짜증나니까 눈치 없는 남자들은 좀 빠져주시고 여성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글 보면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보고 좋은 댓글 부탁드려요. 댓글 1번 남편이 알아서 다 챙겨드리고 있는데 니가 왜 불편한 거야? 당연한 소리라고 댓글 달아둔 사람들한테 뭐 할미보이 할미보이 니 남편 참 피곤하겠다야. 아이고 그래 건승해라. 꼴꼴꼴꼴 되셨으니? 아니 남편이 알아서 챙겨드리는 게 되면 아내인 저는 아니 땡땡이는 왜 안 왔냐 이렇게 욕을 먹는다니까요. 그래요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님 역시 할미보이 할미보이인가 봐요. 2번 뭐야 이거 사람이길 포기한 건가? 말하는 거 진짜 웃기네. 끌 끌 끌 3번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웬 또라이가 하나 나타났네. 댓글을 봐도 그 말밖엔 할 말이 없다 내가. 좋은 글은 무슨 개뿔? 추가 2 그래요 제가 어제는 너무 감정적인 상태에서 글을 썼나 봐요.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진정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드려보려고 해요. 남편 조부모를 뵙는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저는. 여러분 의견 부탁해요. 일단 남편과 제가 같이 가게 되면 시부모도 불편한데 그보다 훨씬 더 불편한 시조부모라 나 진짜 치가 떨리거든. 그리고 두 번째 남편 혼자 가면 아이고 땡땡아 니 마누라는 뭐하노? 이런 식으로 제 욕이 최소 한 번 이상은 나오겠죠? 그리고 남편도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가면 위와 같은 문제는 아예 전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. 아닌가요? 다시 한 번 더 이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려요. 댓글 1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보내줄 의향은 있단다. 끌 끌 끌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말 못하는 거 아닌가? 사람이 말이야 나중에 꼭 니 자식의 배우자가 니 부모를 그렇게 대우해주기를 꼭 그렇게 되기를 아주 치를 떨며 싫어했으면 좋겠다. 끌 끌 끌 끌 네 됐으니 난도증이 있어요? 난도증? 남편의 조부모가 싫은 게 아니고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내 말은 그리고 나중에 제 자식이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 나는 못 보게 할 건데요? 2번 이 글이 주작이 아니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큰일이죠. 도대체 평소 뭘 배우고 살아온 건지 또 볼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에 어떤 교육을 시킬지 그냥 눈에 선합니다. 결혼했다고 조부모랑 인연 끊는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생긴 이야기야? 거기다 댓글 달아놓은 수준 보니까 할 말이 없다. 내가 할 말이 3번 저기요 쓰니는 글 같은 거 쓸 때 뇌를 안 쓰나 봐요? 4번 님아 폐륜하니까 즐거우세요? 난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님 진짜 총 맞을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. 네 됐으니 아니 제가 뭐 남편 조부모를 때리기라도 했어요? 어디가 폐륜이라는 겁니까? 그리고 미국에서 결혼하면 다 좁으면 안 보고 살아요. 아니 당신은 미국에 산다면서 평소 이상한 사람들만 많이 낳고 다녔나? 하긴 그래 끼리끼리 만날 테니까 뭐. 2번 쓰니야 난 미국에 사는데 다들 자기 할머니, 할아버지 보고 살아. 그랜바더 그랜마더 모르니? 5번 그래서 유산을 주면 넌 정말 안 받을 거야? 정말인가? 끌 끌 끌 6번 아 쓰니 대댓질 아 쓰니 대댓글 짓거리가 왜 멈춘 걸까? 아쉬워라 야 더 발악해봐 댓글 반박하는 건 궁금해가지고 나 지금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있거든 이렇게 중독성 쪄는 또라이걸 참 오랜만에 봐요. 뭐 이거는 뭐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뭐 어떡하겠습니까?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음